마케넨 이슈에 들어가셔서 대충뉴스를 보시면요 다음주 일정들이 쭉 있어요 일단 오늘부터 봐야 돼요 어떤걸요? 오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가 있냐면 로젠 그램 볼턴 연원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데드 대표 연원총재 브레이더너 연준 이사 룰레트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원총재 데일리 테브라시스코 연원총재 많죠 이 중에 로젠 그램과 브레이너드 연준 총재 패트릭 하커 몇 명이 의결권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 fmc 결과 보면 금리 동결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시장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점도표를 봤는데 8명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점을 딱 찍었죠 그 중에 7명이 두 번의 인하를 찍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제우스 블라드 총재겠죠 그럼 나머지 7명은 누굴까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블라드 총재는 의결권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찍었다라면 그죠 근데 이제 뭐 일부 매파적인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찍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동결이죠 그러면 이제 7월 달이나 이런 쪽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 동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물론 이제 7월 1일 날 ism 제접지수는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 여는 총재들의 아니 지역 여는 제접지수를 보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명의 연준위원들의 발언 속에서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의 금리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온다라면 그 중에서 이제 빼야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아 이 사람은 여기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어디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챙겨봐야 돼요 아 그래서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면 대체적으로 뭐 그 이후에 7월 말 정도까지 fmc 결과를 할 때 막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가서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곱 명 여덟 명 중에 뭐 한 여섯 명 정도가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 한 두어 명 정도가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하면 결국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아 여덟 명이 금리 인하니까 어 여덟 명이 뭐 금리 동결이고 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이거 뭐 의결권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챙겨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시청자 분들도 챙겨보시고요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표를 찍는데 모두 다 의결권이 가진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진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위원들의 발언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 포인트인데요 그 외에는 뭐 ISM 뭐 이쪽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지수 제일 밑에 보면 이 경제지표 PDF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보겠습니다 시간이 30분이니까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네 경제지표를 보면 이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발표가 좀 화요일 날 있는데 이 결과가 어 상당히 좀 미국의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비자심리지수는 고용지표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 나쁘진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쭉 지나가고 경제지표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봐야죠 마이크론 마이크론 화요일 날 마감 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5시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컴퍼스쿨에서 하웨이 반드체 업황 무역분쟁과 관련된 지위와 응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이때 또 변화를 하겠죠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 결과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정상위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를 좀 이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걸 또 야기시킬 수 있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반도첩 파항 업종 자체가 변화가 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또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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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